작은 실천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우리 동네 안전파수꾼 김미순대장 저는 안전파수꾼으로서 동네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. 재난안전 관련 해설로 사회를 향해 안전을 외치는 박인섭 기자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각 개인의 노력이 모아져야 합니다.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참여해주세요.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좋은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. 1월 20일까지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국민안전처